연성 낭독 당시 극동방송은 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멘트 블로그로 지은 2층 건물이었다. 그것도 남의 건물이었다. 김장환 목사님이 극동방송 사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환경이 그야말로 열악한 상태였다. 그 건물 한쪽에 렌스 선교사가 방이 3개 있는 공간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선교사가 쓰던 방 한 칸을 빌려서 살았다. 작은 단칸방에 어른 둘의 아이 셋 들고 온 옷가방 다섯 개를 쌓고 나니 방이 꽉 찼다. 미국에서는 넉넉한 집에서 살다 왔으니 아내와 아이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내 생각이 짧았다. 나야 워낙 고생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어릴 적에 힘들게 살아왔던 경험이 있어서 웬만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었지만 아이들과 아내는 이 낯선 환경에 너무나 힘들어했다. 그럼에도 아내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수농하며 묵묵히 버텨주었지만 아마도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과정을 묵묵히 겪어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우리는 그 단칸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 거기는 습기로 곰팡이가 쓸어 있었고 바닥에 놓여있던 물건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가락만한 노래기가 방바닥을 가로질러 이리저리 흩어지곤 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힘들게 했다. 모두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다. 그래서 또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런데 이번 집에서는 천정에서 쥐가 뛰어다녔다. 아내는 기겁을 하며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다. 노래기를 피해 도망왔더니 이젠 쥐가 문제였다. 나는 식구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렇게 가족들을 고생시키면서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일까? 가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내가 과연 북한 성교를 해낼 수 있을까? 매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답을 청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나 고뇌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은 다시 응답을 주셨고 감사가 나왔다. 과거 절박한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그때와는 상상이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소원히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주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내게 속삭여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음의 뜨거운 것이 밀려오면서 코끝이 찡해졌다.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고 새로운 용기가 샘솟았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데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하게 믿음과 능력을 줍소서. 그저 북한 성교만 생각하고 제대로 준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한국행이라 초반에 고생은 많았지만 아내는 꿋꿋이 지켜줬다. 게다가 내 앞에서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내였기에 나는 아내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는 큰 딸을 혼내면서 말했다. 여자가 그렇게 울면 안 된다. 너 엄마가 우는 거 봤니? 큰 딸이 바로 대답했다. 렌즈 할아버지와 함께 살 때 엄마가 아빠 몰래 우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내게도 들키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숨긴 아내였지만 아이들에게는 들켰던 모양이었다. 그때 김장환 목사님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 두 곳을 경영하고 있었다. 아세아방송 스튜디오는 시청 앞 대한일보사 사옥 한 층에 위치하여 있었고 제주도에 송신소가 있었다. 극동방송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옆에 있었다. 하지만 방송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니 여러모로 불편했고 특히나 재정적인 문제는 심각했다. 매월 인건비와 운영비를 걱정해야만 했다. 그 당시에는 방송 테이프도 재활용해서 써야 할 정도였다. 영어 방송 시간이 많았는데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녹음한 릴 테이프가 오면 방송을 내보내고 그 릴 테이프의 내용을 지워서 다른 프로그램 녹음을 해서 방송했다. 그만큼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웠다. 당시 극동방송 건물 1층에는 컴패션 선교회가 있었다. 극동방송은 그 건물의 2층에 있었다. 나는 그 당시 직책이 부국장이면서도 인원이나 재정이 부족해 총무 과정을 겸했다. 매월 직원들 월급을 챙겨줘야 하는데 상황은 여의치가 않았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디한 박사가 설립한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에서 발행한 영어판을 한국어로 번역해서라는 방송을 직접 진행했다. 그 후 그 방송은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이 맡아 방송하게 됐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체험 갚을 길 없는 은혜 서른 여섯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